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50대 근로자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50대 여성 근로자인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씨는 위쪽에 있던 다른 근무자 B씨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자책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경찰 조사 이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를 목격한 다른 근로자들도 심리안정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사측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 이후 SPC 측은 해당 공장의 전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SPC는 입장문을 내고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견제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PC는 지난해 10월 근로자 사망사고로 허영인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1년도 안 돼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